모르는 그대라도 멀리서라도 그대의 그 미소를 간직할 수 있어 다행이죠 사실은 매일 매일 영 vintage 한글자막 by 한효정 cp presents the special day with Minos in Thailand 대폭가커너리과각 리 민호 지금 스페이스북에 팬분들이 10만명이 기분이 어떠세요? 사실 처음에 페이스북을 만들 때는 그렇게 많은 분들이 찾아줄 줄 몰랐어요 제 이름이 도영대에서 이렇게 개설이 되어있다고 해서 시작하게 됐는데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찾아주셔서 영광스럽고 또 그걸로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평상시에 트위터에는 어떤 글을 올리세요? 뭐 굉장히 감성적으로 변할 때는 저녁 늦게 새벽에 잘 자라는 얘기라든지 아니면 또 좋은 노래를 들으면 괜히 감성적으로 변해서 여러분들도 날씨 좋은 날은 날씨를 만끽하라든지 굉장히 일상적인 얘기들을 편안하게 하는 것 같아요 혹시 본인 색깔을 찍어서 트위터에 올린 적 있어요? 네, 사진도 자주 찍어서 한때 올렸었는데 한국에서는 트위터에 그런 것들을 올리면 기사화가 자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부담스러워서 요새는 사진을 조금 자제하고 있는 편입니다 네, 이민호 씨는 태국 팬분들이랑 어떻게 소통하세요? 가장 많이 소통하는 것은 아무래도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인 것 같아요 네, 그거에서 이제 어제도 출발하기 전에 이제 태국어로 출발한다고 글을 올렸는데 그런 식으로 뭐 안부를 전에 듣기도 하고 또 안부를 믿기도 하고 네, 그런 것 같아요 혹시 태국어 배워보시 생각 없으세요? 어, 생각은 굉장히 많고요 네, 꼭 연습을 해서 짧게 남아 인사라든지 안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는 세 가지 알렉트에게요 거군요 거군요, 오케이, 오케이 첫 번째는 군 수에마 군 수에마 군 수에마 수에, 예스, 수에 예스, 군 수에마 군 수에마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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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두 번째는 제가 Mevang 타이 제가 Mevang 타이 아 제가 Mevang 타이 세 번째는 Wo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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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ma 로마 아, 예스 Woody 락과 아, 이민호 아, 이민호 제 거 태국 기자분들이 이민호셰을 한국 연예계열의 왕자님이라고 부르는데 기분이 어떠세요? 사실 기분은 굉장히 좋긴 한데 왕자님은 조금 쑥스러워요. 굉장히 쑥스러움을 많이 사세요? 굉장히 쑥스러움을 타는 편이고요. 남자적인 성향도 강해서 굉장히 부드럽고 마음은 다정다감한데 표현을 잘 못하는 스타일이에요. 저희 둘은 다 잘생겼는데 혹시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면 저 본인 스스로 자랑하지 않나요? 저도 있어요. 굉장히 머리라든지 촬영 준비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편안한 복장, 편안한 모습으로 나왔다가 다 예쁘게 스태프분들이 꾸며주시고 나서 노란 조명 밑에서 제 모습을 봤었을 때가 가장 괜찮다고 생각되는 것 같아요. 러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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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세계 팬분들이 아시나요? 솔직히 상상은 못해봤었어요. 상상조차 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저도 처음으로 이제 해외에 나왔을 때 공항에 나왔던 그 많은 분들과 딱 마주했을 때 그때 그 기분은 아직도 잊을 수 없는 것 같아요. 본인의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친근함? 응. 억울은? 아니겠죠? 어...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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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배역을 하다보면 다양한 느낌이나 매력을 발산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모습들을 보여주다 보면 많은 분들이 보다 많은 분들이 더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는 Suzumi가 정말 좋은데요. 너무.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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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여기에 많이 결제하신 것 같아요. 그는 왜 vous 쓰시지? 너무. 조금. 조금. 너무. 조금. 조금. 너무.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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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ko. 어떻게 된 거야? 깜짝 놀랐어요. GABS 진짜요. 하지만 그림을 보고 완전히 기분이 흘러실 수도 있어요. 아뇨.. 진짜 그림 못 그려서 암호 깜짝 놀랐지요. 진짜요. 이 제품은 크래비가 아니라 너무 매력적이예요 오늘의 외룸은 하필이라 근데 그리지는 꿈이 굉장히 잘 그리시고 나희래 어르신 학교 다는 기술을 숙제하는 기쁨이 있네요 정붙었나요? 1, 2, 3 아이야 아이야 aqua 아이아몬드 펄하길바 아이아몬드 아이아몬드 아이아몬 1, 2, 3 menjadi, 아이아몬드 아이아몬 RIMINHO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